KBC 뉴스 이준환입니다. 이번 협약체결로 호찜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행사 물품에 대한 국내외 운송, 보관, 회수 등의 물류 업무를 전담합니다. 또 인천과 양산에 엑스포전담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물류TFT전담팀과 상황실을 마련합니다. KCTC 관계자는 세계문화엑스포의 물류지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국내외 박람회, 스포츠 경기 등의 행사 분류에 대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은입니다.